이찬원 씨에게 듣고 싶은 노래를 말씀하셔야 됩니다. 어떤 노래? 저 현인 선생님의 꿈의 사랑 신청을 했는데요. 전국 노래 자랑이 나왔을 때 부르는 거 보고 실제로 다시 듣고 싶었어요. 현인 선생님의 꿈의 사랑. 꿈속의 사랑. 꿈속의 사랑. 꿈속의 사랑. 고맙습니다.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이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. 잊어야만 좋을 사람을 잊지 못한 죄라서. 잊어야만 좋을 사람을 잊지 못한 죄라서. 잘한다. 소리 없이 내가 쓰는 이 밤도 울어야 하나. 미칸. 미칸. 아 사랑 애달픈 내 사랑아. 허이 맺은 하룻밤의 꿈. 다시 못 올 꿈이라면 차라리 눈을 감고 뜯지 말 것을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댄스타! 댄스타! 2,000원 댄스타! 댄스 댄스타! 아, 다이아몬드 셋 또 나오네요 아, 다이아몬드 셋 또 나오네요 뭐가 좀 어색하지 않니? 아, 다이아몬드 셋 또 나오네요 아, 다이아몬드 네네 다시 못 올 꿈이라면 차라리 눈을 감고 뜯지 말 것을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라서 말 못하는 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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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고마워! 점수 점점 몇 점 다른 거 안 보고 왜 점수가 즐거운 거야 자, 점수 확인합니다 자, 점수 확인합니다 점수 확인합니다 권소희씨 잘 들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정말 잘 들으셨습니다 93점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했었어야 하는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한테는 100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찬원씨 많이 좀 응원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분도 오늘 고맙습니다 예 영탁 씨 파이팅 파이팅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